헨리 헨리 너 좀 건방지게 누워있다 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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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파 뜨겁지?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가 올라가 니 자리에 올라가 헨리 올라가 또 헝한테 계기지마 또 싸대기 맡기 전에 까불지도 못하면서 꼭 뒤에서 공격해 요 얍삽이 새끼 야 얍삽이 꼭 정면에서 공격도 못하면서 꼭 뒤에서 했니? 또 맞아 그러다가 또 먼저 처럼 올라가 니 자리로 올라가 니 자리로 올라가 꼭 까불지도 못하면서 꼭 뒤에서 얍삽이처럼 뒤에서 공격을 해? 니 자리에 올라가 니 자리에 니 자리에 올라가 뛰어 올라가 형님 뛰어 왜 형을 왜 건드려? 어? 앞에서 공격도 못하면서 형아 여기 이렇게 짱 박혀 있잖아 형아 형아 여기 이렇게 짱 박혀 있잖아 여기에 형아 형아 감사합니다.